담배보다 무섭다. 호흡기 질환과 폐암. 중국에서는 8살짜리 여자애가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얼마큼 무섭냐면 50마이크로그라미, 그람이 이제 마이크로그라미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먹는 거는 담배 1가지를 1시간 반 동안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담배를 펴서 폐암 관리 확률이 우리가 3배라고 그러면 미세먼지를 마셔서 폐암 관리 확률이 39배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세상에. 아니 미세먼지가 이렇게까지 무섭다는 얘기가 정말 놀라운데요. 유산소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봄 되면 나가서 좀 운동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될 게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호흡해서 들이 마시는 공기 양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움직인다거나 운동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20배 정도까지도 공기를 많이 흡입하게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 어떤 경보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가 외출을 좀 금지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이 별로 없으십니다. 마스크도 안 쓰시고요. 일상적으로 생활을 그대로 하시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뇌가 병든다. 치매. 뇌졸중 등 혈관 질환도 위험하군요. 영국의 랭카스타 대학교에서 뭘 연구를 했냐면 치매에 죽은 사람 37명을 갖다가 뇌를 갖다가 부검을 한 거예요. 검사를 딱 해봤더니. 미세먼지의 금속 입자가 치매 환자의 뇌조직 속에서까지 발견이 됐는데요. 사망한 치매 환자의 뇌조직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인 100나노미터 크기의 금속 물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1g당 철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치매로 걸려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치매로 걸리는 게 아니라 얘가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으로 가서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갖다가 이렇게 칼슘 농도를 갖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니까 뭐가 생기냐. 부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이 자식이 뇌혈관으로 가서 혈액순환을 막기 때문에 뇌경태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생길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니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봄 되면 혈관 건강도 걱정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셔서 저희는 그것만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미세먼지 입구가 없거든요. 문 열어서 남산타워가 보이면 오늘 없다. 그리고 문 열어놓고 이렇게 열어서 남산타워가 안 보이면 문 닫아. 이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게 제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잘못된 것 때문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맑은 날에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창미 캐스터 말을 듣듯이 앱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